히힛 이 기술은 이 기술을 얻었다고 합니다. 음... 1-2-2-2-2-1 히힛 이 거점을 점령했군 파워플레이드 그대로 밀어붙여 이 거점을 빼앗겼다 가려면 손에 넣는군 섭쇼 2조 이 거점을 점령했군 파워플레이드 그대로 밀어붙여 실명도 온 것만 없으니까 깊을 중심 이럴 조각 히힛 ㄷㄷ ㄷㄷ 5분 남았으니 시작이 좋아 넣어붙여 페이커쯤을 빼앗겼다 저쪽이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다시 쩔쩔쩔쩔쩔 폭불기 2휴대 제거 ㄷㄷ 10-15 거점을 점령하고 대상을 제거했군 아주 잘했어